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림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공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어 지금 방금 어 방송 지금까지 하다가 종료해 가지고 바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아프리카 tv도 방송하고 유튜브랑 트위치도 동시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어 오늘 3월 4일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오늘부로는 한가지 결정을 했어요 예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다양하게 방송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존에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큰 비즈이고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계속 뭐 거의 고정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튜브 트위치 생방은 하지 않구요 아프리카 tv에서 매일 저녁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는 방송을 이제 고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휴방은 정해져 있지 않구요 뭐 휴방하는 날은 제가 방송국에 따로 이게 공지를 남겨 드릴 거구요 제 방송국이거든요 또 이제 뭐 생방송 보시려면은 아프리카 tv 로 오시면 될 거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뭐 생방송은 어디서 하냐 몇 시에 하냐 라는 질문도 많이 있으셨고 저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하던 유튜브 트위치 동시 송출 생방송을 이제 그만하고 아프리카 tv 로만 방송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은 뭐 바꿀 생각은 전혀 없구요 뭐 여튼 뭐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 궁금하신 분들은 아프리카 tv에서 찾아뵈면 될 거 같구요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못 오시더라도 유튜브에 영상 편집해서 재밌는 거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 굴린보 유튜브 사이트 그리고 생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